에이스 매치 이미 출발했습니다 3구 지난번 경기를 이길 때도 포사이드로 공략하면서 승부를 했던 그런 문현정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본인이 갖고 있는 저 훅 서브를 문현정의 백사이드를 어떻게 묶어놓고 포핸드에서 조금 범실이 많아졌어요 확실히 포핸드에서 공략할 때 코스를 갈라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구 길었습니다 문현정의 아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파이브 올에서 다시 봅니다 해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임팩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영훈의 서비스 갑니다 3구 직선으로 행운의 포인트 네 맞습니다 예 아 먼저 꺼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타 문현정 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팔을 쭉 뻗고 백핸드 자세 원위치 그대로 갑니다 득점 아 아 3구 자세 아 문현정의 리드 백핸드 걸립니다 라이널 völlig 어어엌 우우願 이영훈 아 어어얼 4 3 연기 아 bitter 아니 제일 르 먼저 내가 포핸드로 승부하느냐 그 부분에서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직선 코스 그리고 또 한 번에 직선 유리하게 조율해가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인트 두 선수의 머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도 이용 지금 코스 싸움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눈공 처리 3홀 4구 이영은 이영은 어렵 다시 강타 네트 상단 걸취 코스멸 순간 이동을 했던 문현정 선수의 모습을 한 점차의 상황 5대6 문현정의 백핸들 동점으로 3구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6구 2영은 반격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공격으로 계속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서비스 강타 2영은 득점 아아아아아 아아아 최우선수였던 문현정의 서비스 재빠르게 반격 시도 양쪽 코스 갈라봅니다 문현정 백핸드 2영은 날카롭게 젠벌은 달려가는 문현정이었습니다 이영헌이 리드 아아아 문현정의 개인단식 3위 그리고 현재 앞서는 이영은 블럭 이후에 아아아 승시킨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 3게인 한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펼쳐야 됩니다 아아아아아 플레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짧은 공 백핸드 이영은 아아아아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0 지금은 포핸드 아아아아아아아 문현정의 여파가 남아있는 문현정 선수입니다 서비스 긴 서비스 아아아아아 백구요 포핸드 포핸드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지금 바로 승부합니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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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반대편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빠른 템포 양선수 일사불란한 움직임 템포조절 아아아아아아아아 0점 찬스입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순간적인 반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수가 안 되어있어요 강탈 양팀의 주장이 에이스 매치 또 한 번 브랜드 사이드 서비스 무년정 넉 점 차 낮게 줍니다 그리고 공격 받아내는 이영은 이 상황을 일어납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